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나무집 마당에 빈 꽃나무 꽃 구경하고 있습니다 잠이 한창 꽃봉오리도 맺혀있고 꽃도 피었습니다 이날 바람이 제법 많이 불고 있네요 아 그렇다 보니까 아 이게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빨간 이파리는 단풍나무입니다 단풍나무는 저렇게 가을이 아니라도 지금 보니까 이게 봄 봄인데 저렇게 빨갛게 단풍나무가 저렇게 빨개요 이것은 종려나무라고 나오네요 야자나무 와도 비슷한데 보니까 종려나무란 성경에는 이파리 손 막 벌리고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생겼잖아요 예 종려나무랍니다 아 그리고는 사실 그냥 침부심이 있네요 문 맞춰눠구요 이제 우리 if someone is heaven 보며 한단이 그런다는 일 입니다 우리 squirrel은 이렇게 들으니까ض Du Sing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식물은 아룸이탈리쿰, 라틴어 이름입니다. 천남성과 라고 합니다. 천남성 이렇게 부르네요. 이탈리아 천남성, 원산지 유럽, 북아프리카, 개화시기 6월, 꽃색깔 흰색, 녹색, 검은색, 노란색 그렇답니다.